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점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것들, 김지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공제 혜택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2배 확대됩니다.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공제율은 40%, 전통시장 사용액은 50%로 각각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단,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은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손자, 손녀까지 확대돼 조손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용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다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장산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요건, 나이요건이 있으니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해 중복공제,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한 중복공제 받는 경우가 종종 확인됩니다. 간소와 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환급금은 오는 4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